우선 저희 TI 사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파워 제품을 크게 4가지로 모여있고 디지털 파워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파워 리프터, 세컨서 제품, 그 다음에 카스와 제품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브로드한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각형의 시스템에 저희 제품을 제공하실 수도 있고요. 디지털 컨트롤러를 사용하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연성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로그라고 하면 어느정도 팩스되어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통하다고 비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들이 제한적인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제한적인 보호를 많이 유연성 있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현하는 데,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추천을 가능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igh Performance Power Factor라고 되어 있는데 Power Factor Collection이라고만 표시해야 되는데 이건 보통 KFC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DC 파이어, DCAC 인버터 부분, 파워 컨디셔닝, 그 다음에 Non-Isolated DCC나 또는 Isolated DCC 컨버터 이런 점검위에 걸친 파워 시스템을 디지털 파워 IC 컨트롤러에 쓰는 제품들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필리버스를 이용한 Point of Load Relator라고 하는데 보통 시스템에서 파워에서부터 필요한 제품의 로드가 있는 데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만 페어까지 지원 가능한 QT로 열량되어 있는 Regulator 제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퀀서 제품이라고 하면 보통 파워 각 라인을 어떻게 디지털 제품을 통해서 시퀀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도 이제 디지털 파워 컨트롤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핫수압이라고 해서 보통 시스템에서 핫수압을 받는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장치 같은 경우에 탈부착을 하게 됩니다. 탈부착을 하게 되면은 보통 발생될 수 있는 인러시라든지 오블럴티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통 핫수압 시스템이 있고요. 이러한 점검위에 걸쳐서 저희 디지털 제품이 소프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매하실 때 좀 더 유효성 있게 지원을 하실 것이라는 점검입니다.